우리가 오늘 잠시할 계획은 체라쿠타 호텔 들어와서 미리 체크인하려고 왔습니다 체라쿠타 호텔 리조트 체라쿠타 호텔 우리가 묵을 룸입니다 오마이갓! 엑스판 연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스패드가 두 개 있구요 호텔 식당에 아침을 먹으러 왔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메뉴가 뭐가 있나요? 신빙 먹고 크리스마스 준비를 연결했어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6시 30분부터 아침 식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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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신장 오 랩과 어리석 plat 수박 과일이 있네요 6명 5명 소세ew 일찍 10 1986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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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